오늘은 이걸 이용해서 멸치볶음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진작 사다 놓고 처음 살 때는 색깔이 좋았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은 그대로 있죠 마늘동이 이렇게 오래가요 이 부분은 잘라버리고 오래 씻어 가지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멸치볶음하고 같이 해 먹으려고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늘동 굉장히 좋아하시죠 몸에는 정말 좋죠 오래 됐어도 아까우니까 만들어서 밑반찬도 하고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싱싱한거 사다가 저처럼 보관하지 마시고 바로 해드시면 이 부분까지 쓸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 밑에 부분 있죠 이 부분까지 쓸 수 있는데 말라붙은 부분만 좀 잘라버리고 혹은 말고도 무침도 해 먹고 그래요 된장 무침 원래는 이거 손질을 이렇게 필요 없이 바로 하시는 거 아시죠 근데 냉장고에 보관한 지가 오래돼서 자르는 거지 사각고 오시면 싱싱할 때는 이런 과정 없이 바로 하시면 돼요 끝부분 좀 잘라줄게요 많이 말라가지고 10일도 더 된 거 같아요 기억이 정확치 않는데 오래됐어요 이걸 자르니까 마늘량이 팍 나요 이것만 잘라도 마늘맛이 많이 나죠 그래서 제가 이걸 싫어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마늘 쪽은 별로 이 정도 잘라주시면 되겠잖아요 단면이 처음 사올때는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때는 바로 하셔도 되죠 안 자르고 시들었으면 잘라주시고 이 부분도 다 쓸 수 있었는데 다른 영상 올리고 편집하고 혼자 바빠가지고 맨날 욕심이 많아가지고 또 가서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근데 이거는 사진 찍으려고 한 게 아니고 몸에 좋잖아요 그래서 건강 생각해서 좀 해주려고 사다 놓은 거예요 사진 찍으려고 한 게 아닌데 잊어먹고 있다가 생각이 나서 오늘 지금 현충일이거든요 현충일 쉬는 날이라 가보고 싶은가 봐요 어머님 빈손으로 가기 그러니까 이것 좀 해가지고 본인도 좀 먹으라고 그러고 어머님도 좀 줄이면 좋을 거 같아서 이렇게 해서 살렸어요 죽을려고 한 걸 살렸어요 이 마늘이 이렇게 오래가요 어떤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검색해 보고 그래서 깻잎이 그렇게 얼른 안 상하고 다른 야채에 비해서 그랬구나 하고 느꼈듯이 얘도 아마 검색해 보면 알겠지만 뭐가 어떤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돼도 좋은 성분이 있나 보죠 검색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세척 해가지고 볶는 거 영상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크기는 5cm 정도 될 거 같아요 대충 이 손가락 마디 한 마디 넘지 않게 음식 할 때 센티를 일일이 재가지고 안 하죠 근데 이제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그러죠 대략 이 정도 어림짐작으로 대충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뿌리면 딱 좋아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푹 졸이는 방식이 있어요 이 마늘 정도 많이 익혀서 고사리나물 식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푹 졸이는 방식이 있는데 오늘은 오늘은 마지막에 넣어서 약간 아삭한 식감으로 푹 졸이는 게 좋다 하시면 먼저 넣으면 되겠죠 열에 가해지면 간장을 좀 넣어서 간장으로 하는 방식도 있고 고추장으로 하는 방식도 있고 그래요 저는 오늘 고추장을 이용해 가지고 할 거예요 이게 센 불에서 하지 않아요 저번에 제가 설명 드렸을 텐데 물지가 탈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가면 대로 넣고 팔잖아요 소복이 고봉으로 한 대 정도 보시면 돼요 밥공기로 두고미 정도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식용유를 이렇게 두렵게 바닥에 보시면 이 정도 있잖아요 눌러붙지 않기 위해서 눈기도 주잖아요 식용유만 넣는데도 멸치볶음 하는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물려 이용해 가지고 멸치 본연의 맛으로 내는 집들도 있어요 가서 드셔보시면 마늘도 넣지 않고 다양합니다 멸치볶음 방식이 물엿으로 그러면 수저로 한 세 숟갈 정도 수저 양으로 하면 한 세 숟갈 정도 불을 세게 해 놓으시면 안 되고요 이것만 넣어도 이렇게 윤기가 나잖아요 물엿 양은 총 한 세 숟갈 정도 넣으셨다고 보시면 돼요 설탕은 두 숟갈은 좀 많아요 그러니까 한 정도 단 맛하고 윤기를 주고 그다음에 멸치 자체에 갖고 있는 짭조름한 맛을 먼저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없애주면서 비린맛도 좀 잡아주고 멸치를 먼저 볶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큰 멸치는 비린맛이 많기 때문에 좀 볶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멸치들을 이렇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코팅을 넣어주세요 1분 정도요 약불에서 2분에서 1분 30초 양에 따라 약간 다르겠죠 코팅을 먼저 씁니다 그러면 얘가 바삭바삭해져요 비린맛도 잡지면 물엿만 넣으면 달라붙고 물엿하고 설탕을 섞어서 썼어요 그래서 이 정도 됐을 때 물기를 좀 넣고요 고추장을 풀기 위해서 물을 좀 넣을게요 물을 종이컵으로 반컵 정도 조금씩 썼어요 그다음에 간장도 고추장에 들어갈 때는 간장을 많이 쓰지 않아요 고추장은 크게 하나 둘 세 숟갈 정도 쓰셨다고 보면 돼요 이 양은 쓰시다가 조금 불어가면 재빠르게 늘리시면 되거든요 그릇에다가 풀어가지고 쓰셔도 돼요 제가 물기를 조금 많이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약간 볶아야 되잖아요 볶다 보면 금방 줄어들어요 고추가 하나님이 좀 더 넣습니다 빛깔은 이때 보시고 이 물기가 있을 때 만약에 부족하다 싶으면 고추장은 지금 넣으셔야지 뒤에는 풀기가 사나워요 고봉으로 반 더 넣었으니까 고봉으로 세 숟갈 보시면 돼요 촉촉했을 때 풀어줘야지 고추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추장이 짠맛이 있잖아요 그리고 최대한 조리시고요 금방 없어졌잖아요 고추장 볶음으로 하실 때는 간장량을 조금만 넣으셔야 돼요 이제 마늘종을 다 조리 되고 나서 마늘종을 많이 익히시는 게 좋다고 하면 좀 빠르게 넣으시면 돼요 이전 단계에서 지금 마늘종이 좀 많아요 많은데 이렇게 많이 안 넣어주죠 또 아까 보니까 다 넣어버렸는데 열 지양에 비하면 지금 마늘종이 많은 거예요 마늘종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것만 계란 드시죠 비율이 지금 마늘종이 많은 거예요 절반 정도만 써도 될 텐데 생각없이 확 넣어버리면 좀만 쓸 건데 나중에 넣게 되면 아삭한 식감으로 드시는 거고요 좀 빠르게 넣으시면 졸여지도록 그런 식감으로 드시려고 하면 좀 일찍 초반부터 넣어서 같이 하시면 되고요 간장에 살짝 졸이듯이 나풀에서 좀 하고 있어요 할 거 같으면 물을 살짝씩 추가해도 됩니다 이때부터는 기름 같은 거 넣으시면 기름맛이 겉돌아요 그러면서 덜 맛있어요 될 수 있으면 기름은 초반에 넣으시고 물로 붙을 거 같다 하면 물을 조금씩 추가하시는 게 더 나아요 식당에 가보면 이 반찬을 내왔는데 기름이 흥근하게 이렇게 나오는 그런 며치볶음이 있거든요 먹어보면 기름맛이 풍네요 약간 아삭하게 지금 덜 익은 듯하니 이렇게 해놔도 열기에 의해서요 뜨겁잖아요 열기에 의해서도 2차적으로 또 익어요 마늘 넣고 하실 때도 마늘은 더 빠르게 해야 돼요 시간을 조금만 초과해도 마늘은 금방 나중에 먹게 되면 아삭한 맛이 없고 살짝 물컹한 느낌이 들어요 조금 적게 넣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넣어버렸죠 이거 마늘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것만 계략이시다고 이 정도 하면 이제 된 것 같아요 하나 제가 먹어볼게요 멸치랑 얘는 지금 싱거워요 마늘은 싱거운 맛이 나는데 멸치가 약간 짭조름해요 그래서 드실 때 같이 드시면 딱 맞을 궁합이에요 이렇게 하면 아삭아삭한 것 같아요 이 정도 딱 된 것 같아요 이 수분이 좀 있어야지 약간 촉촉한 게 바닥에 있어야죠 드실 때 물엿이 들어가서 달라붙지 않아요 그래서 수분이 약간 더 좋습니다 촉촉하니 바닥에 이 정도는 미세하게 이 정도는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너무 달라붙어서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요 참기름을 이 정도 뿌려주세요 마늘종을 너무 많이 넣어서 제가 원했던 비주얼이 아니지만 지금은 아삭하게 드시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마늘종이 약간 쫀득해지잖아요 많이 익히게 되면 쫀득쫀득한 맛이 있어요 그렇게 드시고자 한다면 초반부터 넣어서 같이 볶으시면 돼요 좀 빠르게 그때는 물기를 조금 익게 하고 간장량을 좀 늘려야 돼요 많이 익히면 쫀득쫀득해져요 오늘은 아삭하게 드시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마늘종을 조금 빼고 원래 이 정도 마늘종이 들어가야지 저는 마늘종이 대철이니까 여러 가지 장아찌를 드실 수 있고 고추장의 베이스가 되느냐 아니면 진간장의 베이스가 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해 드시냐 그냥 취향이고요 맛있게 해서 밥반찬으로 만들어 놓고 드시기 바랍니다 쉽게 적극적적적적적적적적적 정시장단을 길혁양 Chocolate ! 고춧가람